과시작 형님 빨리 빨리 형님 피자 먹자 형님 형님 밥 먹을래 김치찌개라 했는데 야 좀 이따 먹어 그러면 아싸 내꺼 형님 안 먹는데 얘들아 형님 내가 다 먹어도 되지? 2개? 알았어 빨리 빈이 나오려고 그런다 나와야 돼 형님 오줌 싸야 돼 빈이 빨리 빈이 안녕 안녕 아이 이뻐라 어 들어간다 형님 들어간다 빨리 남길치 당연히 여러분 우와 오 얇아 화덕피자 느낌이다 되게 얇아 도구가 되게 얇아 형님 좋아하는 맛이다 음 음 음 화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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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적기다 형님 음 맛있어 맛있어 안 좋지 음 음 음 음 어우 맛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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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대박 맛있다. 이거 얼마냐고요? 피서가 내가 먹었던 피자 중에 제일 맛있어 음 화석이에요 화석 피자 맛이에요 기름기가 전혀 없어요 약간 매콤하고 약간 허니 갈릭 그 맛도 나고요 음 진짜 맛있다 매콤해 음 다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형님 이거 도우가 얇아서 다 먹을 거 같은데 어떡하지 형님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이따 먹으면 맛 없대 도우가 얇아서 음 맛있어 어떡해 음 이거 솔직히 여러분도 다 드실 거 저거 되게 얇아 응 과자에 얹은 그 맛이야 과자 있잖아 얇은 과자의 크레페 맛이야 크레페 맛이야 아 아 어떻게 이런 맛 있지 음 음 형님 나 이거 다 먹을래 안 남겨줄래 안 남겨줄래 오 미씨야 어서와 미씨야 잘 갔어? 미씨야 잘 갔어? 음 누가 사줬어 아 이거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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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최고 최고 와 어떻게 이런 맛을 개발했지 오 너무 맛있다 소소야 음 이쪽이 달콤한 맛이네 달콤한 맛 먹어볼까? 어 새로 나왔대요 어 새로 나왔대요 음 지금 달콤한 맛도 맛있네 도미노 도미노 근데 하얀음 음 한 단단해 한 단단해 다 근데요 이거 정말 맛있고 제가 이 맛은 너무 맛있어 튀김맛도 나면서 환장이다 이거 아저씨 맛있으니까 두개는 남겨야지 끝터리 두개 형님 자 미씨야 미씨야 너 너무 잘생겼어 그렇게 잘생긴게 오면 어떡해 누나 마음 흔들게 미씨 넌 사진보단 맞더라 너 사진보단 천배 맞더라 사진보단 솔직히 별로였거든 저도 오늘 실제로 보고 누나가 심장 두근반 세근반 형님도 너 잘생겼대 아이고 여자 많게 생겼대 아이고 여자 많게 생겼대 아이고 매운맛이 더 맛있다 음 적당히 매콤한게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꼭 시켜드셔보세요 이거 추천 강력추천 10점 만들면 10점 속이대로 뭐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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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잉크가 존재한데요. 블랙 때...잠깐만요. 블랙 좀 풀고. 아 이거 먹고 씨. 블랙 안 했어. 내가. 강태 됐대. 아까. 나 강태 안 했는데. 진짜? 누나도 실물이 터다. 거짓말. 진짜? 몸매는 더 말라 보임. 그럼 얼굴은 크단 소리야. 뭐야? 야. 아 풀래. 야. 풀었어. 풀. 풀었어. 먹자. 무슨매에 방송 제목에 쓰였잖아요.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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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떡. 아. 아. 터. 하. 터. 신나겠대 주소가 낭년오래 맛있어 어떡해 주소가 낭년오래 발굴 제물 써있다고 마사지야 투미노 고구마도 들었네 마사지 바삭하고 야 10시에 오거든 치킨? 그때는 배고프거든? 야 10시에 오고 싶어하는 것 같다 아쌰 뿌링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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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배 안불러 배부른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좀 이렇게 쉬었어요 머리가 아파서 어금니없어 맛있으니까 좀 내조각은 남겨야겠다 이거는 내조각 다 드실 것 같아 너무 맛있으니까 많이 좀 내조각은 남겨야 돼 어금니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치과를 한번도 안갔어 그래가지고 썩어가지고 없어졌어 어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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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마요네즈맛 맛있어? 아니? 마요네즈맛 맛있어? 아 카투리 더러운 사진 보냈어 마요네즈맛 미친댁 진짜 잔인하다 왜그러냐 미친댁 보여주면 영정이지 뭘 보여줘요 존나 징그러운 사진인데 미친댁 너무한다 너무한다 진짜 와 아 진짜 이 사진을 보고 도저히 당연히 신고해야지 존나 더러운 사진인데 뭘 드셔요 오 어 비 약해 아 진짜 아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사진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아 안돼요 영정돼요 아 말하면 안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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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사진이냐면 애기 똥끼저귀 가는 거 똥이랑 다 나온 거 그게 왜 라니 똥이랑 다 나오는데 별 거 아니라고 야 볼래요? 보내줄까요? 혀 멀어지는 안 돼 영정이야 아 그만해요 여러분 그래도 먹는데 말해주는 거지 그냥 나는 이거 4개 남길 거야 1개 꺼 맛있어서 제조가 남겨야지 너무 맛있어 다 먹고 싶지만 남겨야지 형님이 좋아하는 얇은 피자야 너무 맛있다 밥 먹으려고 밥 밥 여성 ло 밥 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